네, 증건부 기자와 함께하는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승환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상반기 IPO 최대화라고 불렸던 HD 현대마린솔루션, 오늘 증시에 입성을 했습니다. 주가 상황하고, 또 HD 현대마린솔루션의 대주주가 HD 현대죠. 뭐에 사는 주가 흐름이 어떤지 좀 점검을 먼저 할까요? 네, 현대마린부터 살펴보면요. 오늘 첫 거래에서 12만원보다 100원 낮은 가격, 11만 9,900원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공모가 8만 3,400원과 비교하면요. 3만 6,500원, 44% 비싼 가격입니다. 시가 총액은 5조 2천억 원으로요. 코스피 72권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모 회사의 HD 현대는 어제 종가보다 수폭 오르면서 출발했지만요. 최근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눈길을 끄는 건 정기선 부회장의 자사주 매입 소식입니다. 전거래일 장이 끝난 뒤 H현대 공시를 통해서 이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정부 회장은 H현대 주식 6만 7천여 주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3거래일간 장례 매수를 통해서 했는데요. 이로써 정부 회장의 H현대 지분율은 5.35%로 0.09%포인트 늘어났습니다.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른바 상장했을 때 따상 또는 따따상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못 미치고는 있지만 어쨌든 오늘 상승세는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상장 일정 중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확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얼마 동안은 주식을 팔지 않겠다 이건데 99.9%가 그 확약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걱정이 좀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대주주 일가가 지분을 사들였다라는 건 또 호재성인 것 같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중에서도 H현대에 집중해서 살펴보면 실제로 H현대 주가는 H현대 마린솔루션 상장에 발목이 잡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올해 2월 7만 원대였던 주가는 지난달 장중 6만 원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 달 하락물만 10%에 달하고 연초와 비교해봐도 1% 수준 상승에 그쳤습니다. 뭘 들어서 지주사 주가들이 밸류업 쇠주를 꼽히면서 랠리에 올랐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죠. H현대 주주들이 H현대 마린솔루션의 상장에 불만을 갖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H현대는 H현대 마린솔루션의 지분 62%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죠. 게다가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매크로 환경도 나쁘지 않고 실적도 좋은데 주가가 지지부진한 건 H현대 마린 탓이라는 게 주주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질문 드렸던 부분도 점검을 해보죠.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보호 예수라고 하는데 지분을 팔지 않겠다라는 부분이랑 대주주가 지분을 산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장점, 단점 또는 시장이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중에서도 H현대가 해놓은 H현대 마린의 분할 상장,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계속된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밸류업 가인드라인이 나온 직후라서 제도 실효성과 묶이면서 H현대로서는 더욱 부담스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겠죠. 실제로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확정되면 대책을 내놓겠다는 게 H현대 입장이었습니다. 일각에서 자사주 매입 등으로 겸사겸사 그룹 장악력을 키우려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금토업계에서는 상장 시도가 이미 있었던 H현대 오일뱅크의 상장 재추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H현대 오일뱅크는 H현대가 지분 74%를 들고 있는 알짜 자회사인데요. 앞서 H현대그룹의 중간 지주사격인 H한국조선해양 역시 HD현대중공업 상장 이래 11% 급락한 바 있죠. 반복되는 쪼개기 상장으로 주주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자들 달랬지 또 비상장 계열사들의 증시 입장은 어떻게 정리될지 시장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쪼개기 상장과 관련돼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우리 증시에는 실적 어닉 서프라이즈 내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중에 관심을 갖는 게 PI 첨단 소재예요. 실적 개선이 꽤 있었습니다. 소개를 해주시죠. 증권사들은 PI 첨단 소재 실적이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서를 낸 삼성과 NH투자, BNK 투자증권 등은 일제히 목표 주가를 올려줘봤고요. BNK가 3만 6천 원으로 가장 높이 잡았습니다. 키움과 이베스트 투자까지 5개 증권사 모두 매수 의견을 냈고요. PI 첨단 소재는 오늘까지 이틀에 걸쳐 기업 설명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애널리스트, 기관 투자자와 1분기 실적을 두고 문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장 초반만 해도 어제 당시 잠깐 했던 주가는 11시를 지나면서 상승세에 오르더니 오후 들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선물 가격도 덩달아 뛰었는데 전거래일 PI 첨단 소재는 최종 12% 넘는 상승률로 장을 마쳤습니다. 일주일 새 지금 30% 정도 주가가 올랐거든요. 꽤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PI 첨단 소재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금수업계와 기관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게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IR이 시작한 11시를 넘으면서 어제 PI 첨단 소재를 향한 주문이 몰려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어제 하루 기관 투자들은 19억 원어치를 사들였는데 반년세 최대 규모의 순매수액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투자 신탁과 연기금의 매수세가 강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앞서 PI 첨단 소재는 지난 1분기 25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밝혔는데요. 시장 기대치보다는 약간 낮았지만 흑자 전환에 성공한 호실적으로 평가됩니다. PI 첨단 소재는 글로벌 폴리이미드 필름 1위 기업이죠. 나란히 움직이는 스마트폰 수요가 바닥을 친 만큼 본격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소재는 배터리에도 사용되나요? 여러 가지 면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여의도에서 했던 IR이 상당히 먹힌 것 같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지금 꽤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최고 18%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오전 중에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주가부터 살펴보자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졌다는 게 고무적인 분위기입니다. 이들은 최근 한 달 PI 첨단 소재 수직을 차고차고 사모고 있는데요. 이 결과 1년 전만 해도 3%대였던 외국인 보유율은 7% 후반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실적면으로 살펴보면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나가는 물량이 늘어나고 공장 가동도 더 빨라질 거라는 전망인데요.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가 여전히 부진하긴 하지만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재고 조정도 다행스러운 대목입니다. 나아가 스마트폰 수요 개선세가 이어진다면 차차 이익률이 점점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3% 가까이 상승 출발한 주가는 장초 반 최고 18% 가깝게 오르면서 거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어쨌든 급등에 대한 부담감은 있긴 한데 증권사라든지 수급으로 봤을 때 괜찮은 평가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PI 참담 소재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증권부의 박승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